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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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저팔 어딨어? 저팔 어딨어 얼른 죽이게 아 뭐야 아 오신나 아 오신나 아 뛰겠다 뛰겠다 야 좋다 여기 주위에 고래형 있는지 잘 봐 그냥 즐기자 우리 일단 우리는 무적이야 지금 아 쟤네 왜이렇게 안 도와주니 고래형 있는지 잘 봐 아 진짜 정장차림 봐봐 되게 멋있나봐 멋있다는건 정장뿐이야 완전 재밌어 살아있었네 아 나를 왜이렇게 안 도와주니 어 또 나 스타링포냈어 아 안되겠다 놀이공원은 안되겠다 아니아니야 놀이공원 나갈때 한번 노릴까? 오케이 한번 기회는 있다 다음 내가 음료수 쏠게 가자 어 써 써 뭐 먹을래 음료수? 어차피 완료했어 어쩌다보니 자 삼다수 삼다수 어 여기여기 내 자라는 데 있어 자 다음 목적지 우리형 왜 안오지 우리형 없나 아까 나와봐 어 병마장이 돼 여기여기 왜 온거야 그럼 왜오기는지 내가 니네 죽여야되는데 니네가 거기져 자 어디서 스나이핑하지 카새틀인데 카새틀인데 이거여 그럼 아 모장이형은 지금 카새틀했네 이쪽으로 일직선으로 나올거란 말이지 어 뭐야 어 서림만 아니야 서림만 아니야 누가 나 쳤어 왜 뭐야 너야? 왜 아 얘 아까부터 의자포시고 난리났던데 아 아 여기 아래 아 이럴 시간에 경마장 가자구요 다들 야 그러면은 일단 내가 인서전트를 불러볼게 여기 아래 그냥 인서전트 부르면 안되지 않나 어? 그런가? 인서전트는 방탄이잖아요 여기 나 왠일로 발음을 했지? 하하하하하하 방탄이란 제대로 된 발음을 야 그러면은 박수 박수 알았어 알았어 이거 그러면은 둘둘 찢어져 내가 아우디컷 할게 오 나 기저귀야 방탄이란 말을 제대로 했어 알았어 알았어 형 쩡이야 방추컬 아 빨리 나오기라 해 얘들아 야 나 탔지 나 형 어딨어 야 아마도 아래 아래 왜 나 빼놓고 토크쇼하는거 같지? 내가 약간 소외당한 기분이다 이거 이 컨텐츠 원래 다 안보여야돼 플레이어는 근데 나 안보이는데 도가 되게 외롭다 우리 처음 쳐 처음 쳐 안보이는데? 뭐 다 안보여 보호색이야 아 저거에요 저거? 저거 빛나고 있는거? 아 저거 빛나고 있는거? 안와 빨리와 야 빨리 좀 해 아 이게 별도형이구나 제발 좀 빨리 빨리 와라 얘들아 빨리 좀 와라 빨리 좀 와라 죄송합니다 아 왜 또 글로가 아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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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어디로 가 아 왜 또 밑으로 가 아 제발 빨리 오자 우리 아 아 그냥 가자 아 아 아 제네 진짜 아 알고 잘하나 아 아 왜 또 반대로 가 아 아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경마장이 어디쯤에 있지? 오른쪽 위? 네 오른쪽 위 도시 아 도시쯤에서 오른쪽 위에 있어 아 아 아 못하나 찍어야 되는데 X 아 아 죽은 사람이 타로 밖에 없어 이걸로 2시간 할거 같애 자 타로는 그냥 운이 안좋았나 너무 쓸쓸해 보일거 같애 자 바로 앞에 있죠 저기 지나갑니다 여기 지나가구요 지나가구요 따라갑니다 아 거긴 따뜻하니? 아 아 경찰들이 막 잡을라하네 너가 못돼서 그래 아 얼마나 정신하게 어 경찰이야 누구 경찰 몰랐어요? 나 지금 경찰 떴나? 이쪽인가 이쪽 형 그쪽 맞아요? 찢어지는데? 그러면 세명이 아니라 두명이 있는 쪽으로 가는게 낫겠지? 저 앞에 두디랑 첩볼같이 간다 야 찐바디오다 찐바디오 오케이 체내는 그냥 대놓고 죽어도 될거 같애 어딘진 모르겠지만 알았어 자 목표는 찐바디오다 잠깐만 여기를 넘어가면 안되던가? 지금 뒤에 쫓아오고 있는거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죠 쟤를 지었나보지 네 비행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죠 그게 쟤야 바로 앞에 있는 차 바로 앞에 있는 차 쟤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래 앞에 있는 차입니다 배워버린 디디 있었겠니? 응? 아 경찰이 한번 막아라 여기서 위로 가면은 동마당이 나오겠지? 딜 몰라 딜 몰라 야 이렇게 대놓고 슈퍼카가 따라오는데도 모르네 혹시 모르니까 지금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다는거지 내가 앞질러야겠다 내가 앞질러서 죽여버려야지 내가 앞질러서 죽여버려야지 쟤네 대놓고 따라가고 있어 지금 얘네 뭐야 야 음주운전하는거 같아 너네 어디가냐 야 경화장이 어디에요 오 예를 들어 1인칭 운전 잘한다 야 거기로 왜올라 야 나 운전면허고 있어요 아 깜깜하다 여러분 쟤 인정하시죠 쟤네 깜깜한거 인정하시죠 예 안되겠다 여기다 이거 각이다 어 어 뭐 작년 10월에 땄으니까 뭐 아 여기 맞다 여기 맞다 여기 여기 내려 내려 내릴까 어 잠깐만 갱전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죽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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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디 아웃 두디가 죽었어 형 여기 근처에서 죽었나 총소리 안들렸는데 여기 야 야 경과장 왔어 내가 모르겠어 나 숨어 일단 숨어 아니 경과장 왔어 여기가 여기서 죽었나 아니 우린 모르니까 걔가 어디서 죽었는지 여기있나봐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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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진짜 반사지경 쩐다 그걸 또 죽이네 그걸 죽이고 또 도망가네 진짜 딱이죠 아 로케이션 아주 환상이고 내려 내려 아 1인칭이라 너무 힘들어 이거 아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저펄에 혼자 있다는거 아니야 예 딱 보인다 그렇지 여기서 하나 더 죽이자 와일도를 조금 더 놔두고 뭐지 쟨 왜 뭐야 총소리 못들었나 야 너 왜 죽었어 두디 니가 죽인거니 아 근데 야 우리가 실수했다 저펄이랑 두디 둘만 둘만 남겨두고 간게 그렇지 그걸 이제 알았니 큰 실수였네 이거 두디랑 저펄 둘을 내비두고 뭔 문제 플레이어 이름 뜨는거 같은데 제가 이름이 뜬다고 너 아마도 어 왜 떠 너 왜 떠 우린 안뜨는데 저펄 먼저 죽여야겠다 끄게 했는데 나와 떠요 그래 그럼 너 그냥 모든거 다 꺼 버려 그럼 응 모든거 다 꺼진데 그럼 죽어 그냥 디스플레이 가서 어? 총총총 그럼 우리도 안되겠다 총들어 내가 SNS 피스톨 드릴게 페이스모 피스톨 SNS 나 너무 심장이 아파 빨리총들어 전투태세 경마장에 있다고요? 아저씨 여기 경마장 중앙으로 와 둘이 아웃 때문부가 지금 가만 있는거야? 내가 거기로 갈게요 잘 구른다 야 굴러는데 너무 어지럽다 야 내가 두디 한 번 더 죽여갖고 애들을 충격과 공포로 빠트려야겠다 어우 야 구르는데 내가 죽을 것 같아 어허 세상이 돈다 술 취했나 나 뭐야 신경도 안 쓰잖아 이 근처에 없어 이 근처에 없어 여기 경민장 맞나요? 중화장 어 여기서 무슨 소리 하나 들렸는데 아 근데 미안 내 방귀 소리야 아 근데 이 근처에 계속 경찰 뜬다 그니까 이 근처에 있나봐 제경찰이야 어 저스트 펄슨이다 어떻게 하세요 니 지금 달려오고 있잖아 어 너처럼 생겼어 야 두디 죽은거 왜 아무도 신경 안쓰냐 두디 되게 불쌍하다 여기 피디님 다음은 어디로 가죠? 피디님 어디로 가요? 어 그 다음은 지옥으로 가자 총소리 들리지 않았어? 총소리 들리지 않았어? 어어어 어어어 오 αλλάplin news 하앗 우하 아 맞춘게 겁나 어려워 어 어딨어 어 어딨어 어딨어 나중에 또 onde 나 죽을 거야 나 죽을거라고 어어어 언 어딨어 아 이거 영화에서는 원래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잖아요 야 근데 이걸 이제 스나이퍼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되게 재밌네 영화에서 스나이퍼를 왜 하는지 알 것 같아 아 이게 당황하는 모습이 너무 재밌네 약간 사이코팬스 될 것 같아 그리고 왈도는 나중에 죽이겠다 왈도는 제일 마지막에 죽여야지 저렇게 떠들애들을 제일 마지막에 죽여야돼 아 근데 1인칭이나 카미삼아 아 어디가 좋을까 어디계세요 근데? 물이 일단 나왔는데 정문 풍차면 그 동해안고속도로 요쪽으로 가야돼 풍차를 많이 해봐서 알지 동해안고속도로로 간다 동해안고속도로에서 미리 가있어가지고 지나가는 차 암살하겠습니다 아 근데 애들이 약간 패기 패기 쓰는 것 같아 잘 안맞네 내가 못맞추는건가 마우스로 할까? 아냐아냐 마우스로 하면 재미없어 그냥 떠났지 여기 숨자 요거 버리자 넌 죽을만해 아 미안 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왈도 레알이다이 저펄 세명입니다 찐파트리오 레알아 이거 타 저스트펄슨 비터 혼자 가는거 봐 저거 비행해서 죽여야겠다 하니? 어 그래그래 어 형있어? 형 벨드형이랑 타로 죽었어 타로 죽었어 타로 죽었어 야 걱정마 내가 왔어 게임 끝났어 에이 너 또 끝날거야 레알아 운전하고 있어 니가 초대해라 내가 운전하고 있을게 야 왜 내리니? 자영아 초대하고 있어 내 이 전쟁은 끝내러왔어 하핳하하 끝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끝내러왔다고 우리의 패배로 끝나가고 있다고 무슨소리야 우리 승리로 끝낸다 그래? 멋있어 우리한테 지는 건 없다 우리 승리한다 형 풍차쪽으로 와 일단 보아라면 그에에에에에에에에 내가 풍차쪽으로 가고 있거든 저 풍차왔어요 저 그래 잘했어 너부터 죽여야겠어 1톤 트럭 타고 가고 있어 우린 지구에 남겠다 오케이 풍차 도착 그냥 그러려니 하면 안될까 저펄 말하는거 아니야 니 말 맞아 저펄이 말이 맞지 저펄이는 세계를 구할 남자니까 안쪽 하세요 저펄이에요 세계를 구할 아 왈도 왜 저래 약간 히스테리 부리는거 같아 군대가기전에 어 왈도가 내 뒤쪽으로 왔다 하늘을 놔아라 아 조용히해 저 고래형 저 왔는데 어디세요 어디세요 어디세요라니 알려주면 안되지 풍차쪽 지금 철로 따라가고 있어 철로요? 내가 그때 돌아가는곳에 있어야겠다 올라갈수 있는 풍차로 올라가야겠다 저 올라가고 있어요 어 그래 가자고 쟤네가 올라갈수 있는 풍차로 간다고? 그러면 사다리타고 올라갔다 죽이면 되겠네 왜 그렇게 나한테 쉽게 주지? 내 목소리 듣고있는건가? 이종서? 나의 목소리가 틀리나? 어 잠깐만 잠깐만 뭐가있어 고령인줄 알았네 뭐야 뭐 빨간색 입길래요? 고령이 빨간색 입을까 난데? 아니 막 특이하게 빨간색? 고령은 되게 정장차림일거 같아 멋있다고 했어 분명히 아니야 반대야 깡이야 아 형 나 죽어 나 죽어 죽지역이야 저펄이 지역이야 다이아드1 스타일로 왈도 스텝 밟어? 난 지금 딴 데 가고 있는데 형 자체가 무게에요 오케이 형 일단 나 숨어있어 내가 가는 중이야 내 딜을 칠게 아 잠깐만 우리의 목소리가 그에게 닿잖아 어쩔수없어요 근데 그건 어쩔수없어요 엄마 그가 죽으면 나가래 남은사람이 왈도 레알이다이 사무장 3명 저펄이 한번 더 죽여야겠다 저펄이 한번 더 죽여야겠다 아 나갔네 형 지금 엄청난 꼰쭈롤로 지금 고래형의 총을 피하고 있어 안 쏘고있어 몽정아 차타고 있었겠지 어림없다 한마디 해줘야겠다 왈도야 왈도야 그 미안한데 나 너 어딨는지도 몰라 난 뭐하고있어 고래형 있는줄 알고 높은곳에서 점프 계속 가고 있었는데 왈도님 뭐하세요 공격하는줄 알고 있었어요 이제 공포탄만 공포탄 아 이런거 싸져 이런거 누구한테 쏜다그럼 어허허허허헛허허허허헝 으으으으으 으으으 형 죽을것같아 봤어 봤어 고리형을 봤어 방금 아까 차타고 차타고 그 차가 뭔데 몰라요 몰라요 무슨색이야 아니 우리 형만 보였다니까요 차도 안보이고 아 차를 못 봤어 굳이 바꿀필요없네 멀리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멀리있는데 어떻게 아니 여기있으면 모르겠다 확실히 이쪽이면 만난다 발전소 형 내가 그쪽으로 갈까? 지금 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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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내려야되는거지? 오케오케 내림 내림 형 내가 지금 그쪽으로 미션 히파 더블 파이브처럼 통크루즈식으로 가고 있다고 뭐 통크루 뭐 통크루즈 와일도는 뭐 발음하는거 안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멋있지 않아? 흐흐 아니 안했으면 좋겠다고 아세요 우리 형한테 바퀴를 당인다 바퀴가 찌빠인데 뭔가 아 그럼 내려야지 그런차 나는 폰을 들고 있을게 마스크맨 라이플 형 발전소야 북쪽으로 오세요 여러분 북쪽마을? 북쪽마을이 어디지? 북쪽이 어디야? 위에이잖아 위에 그 눈있는데 눈있는데가 어디냐 닌자 닌자 눈있는데 어 거기 맞아 나 알아 나 알아 어디있어 나 발전소인데 이 고로를 통해서 지나갈겁니다 그죠? 그러면 내가 이 다리에서 맞추면돼 쉽지 않은데? 쉽지안돼요? 아 근데 이쪽으로 오면 어떡하지? 죽는거지 뭐 어딨어 멍청아 나 밑에 있어요 지금 차도에 있어요 고속도로 뭐 왔다메 고장이 형 저 거기에 있어요 어디? 저 위치면 거기있어 그냥 내가 먼저 밑에 트레일러 열하고 있는지 지금 고래형이 북쪽마을로 오라고 하면 아직 안갔을거 같단 말이야 나 여기 거기있어 어디 오냐 발전소 개마나 불뚝 그래서 내가 지금 먼저 가볼게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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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왈도 온다 왈도 온다 왈도 온다 왈도 온다 왔다 자 300 200 뭐지? 저깄다 안죽습니다 오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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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죽습니다 오 뭐야 저거 저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 역역쪽으로 가면 안되 요쪽으로 가면 안되 저 천러 겠어 어 저 천러에